미주리주 최대의 경제 도시 주디 드레이퍼 판사가 오늘도 밝은 아침 인사와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연방법원과 지방법원을 통틀어 미주리주 최초의 아시아계 판사인 주디 드레이퍼 그녀는 10년째 변함없이 다른 판사들보다 일찍 집무실로 향한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 사건에 대한 자료를 조금이라도 더 읽기 위해서다 모든 재판은 한 사람의 인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그녀는 매 순간 치열하고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오늘은 형사사건 재판이 있는 날 준비를 끝낸 주디 판사가 재판장으로 향한다 심리 법원은 거의 모든 소송을 1차적으로 담당하는 곳이다 하루에 처리해야 하는 사건은 보통 50건에서 많게는 100건이 넘기도 한다 하지만 주디 드레이퍼 판사는 무조건적인 처벌보다는 당사자들의 얘기를 충분히 들으며 사건을 온전히 파악하려고 애쓴다 특히 피부에 나이가 많지 않은 경우 그녀는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 대화를 나눈다 잠시 Amendment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미국에선 판사에게 재판 외에 특별한 임무가 주어진다. 성대하고 화려한 결혼식 대신 수박한 결혼식을 하려는 이들이 법정을 찾는다. 화려한 웨딩드레스나 축가 없이도 엄숙해지는 순간 결혼식이 시작된다. 판사의 성원과 함께 두 사람은 정식으로 부부가 됐다. 오늘의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연을 지녔을 사람들. 온갖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사랑을 이뤄내는 이들에게 주디 드레이퍼 판사는 늘 아낌없는 응원을 보낸다. 그의 잘못이 누구일지? 그들은 이를 portrayed, 그들은 매우 흔히 말하고 싶어. 그리고 그들은 모두 연구한 연구가 되기 때문에, 그들은 성마리 그런 결혼식을 하였다. 그의 부모님은 이를 주의하고 싶어서요. 그들은 다른 사람은 대가 보기에 맞으신다. 네가는 대결을 중심으로 상대를 하였다. 그의 색을 하였다. 그의 여자에게는 영웅이 되었다. 그녀의 업무는 늦은 밤이 돼서야 끝날 때가 많다. 주디 드레이프 판서의 집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한국의 자괴농이다. 30여 년 전 어머니가 결혼 선물로 준 자괴농은 그녀의 봄을 이루다 저는 이 집에서의 모든 것을 얻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 얻고 싶습니다. 그녀의 집에서의 장소가 없었고, 그는 그녀의 장소가 없었고, 6살에 떠나온 한국에 대해 그리 많은 기억이 남아있지 않았음에도 그녀는 미국에서 만나는 한국인 한국 문화가 그저 반가웠다 미국에서 50여 년을 살아오는 동안 한국과의 인연이 만들어준 특별한 추억도 많다 그녀는 한국의 인연을 위해 고생한 기간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 후에도 그녀는 원하는 것에 대해 말했다 그 후에도 그녀들이 나에게 부를게 그녀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어떻게 하여 지옥을까? 그녀는 내가 부산을 하였다 그녀는 이 시각에 대해 이해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후에도 그녀는 그 후에 대해 이야기했다 주디 드레이퍼 판사의 남편은 미주리주 대법원 판사로 일하고 있다 로스쿨 동기로 만난 두 사람은 30년 세월을 함께해온 인생의 동반자다 함께 식사할 시간도 없이 바쁠 때가 많지만 딸 첼시가 집에 오는 날이면 만사를 제쳐두고 함께 저녁 준비를 한다 첼시가 집에 오면이 많아서 집에 집에 오는 날이 많지 않더라 그래서 우리 둘이 항상 여기있고 다녀와 같이 밥을 정리하고 가족 시간을 먹었고 쟤시가 다시 한 번 더 잘라줄 수 있겠지?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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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25신 딸 첼시 아직 한국에 가본 적이 없지만 어릴 때부터 한국의 맛에 익숙했다. 김에 가본 적이 없어서 우리의 한지 간식을 먹지 않습니다. 저는 이 김에 가본 적이 없지만 이제 이렇게 남은 김에 가본 적이 없지만 이 김에 가본 적이 없지만 이 김에 가본 적은 시가 없지만 이 김에 가본 적이 없었다. 첼시가 1일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아 첼시! 아, 알겠습니다. 변호사 자격증까지 땄지만 지금은 연기자의 꿈을 꾸고 있는 첼시. 첼시 덕분에 모처럼 가족이 함께 준비한 저녁 식탁이 차려졌다. 식탁에는 늘 두 개의 문화가 공존한다. 특별히 한국 요리를 하지 않는 날에도 김치는 꼭 빠지지 않는다. 한국 문화는 주디 드레이퍼 판사에게도 딸 첼시에게도 어느새 일상생활의 일부분이 됐다. 첼시는 그녀를 닮아 어릴 때부터 춤과 노래 등 다양한 재능이 많았다. 딸은 엄마를 닮기 마련. 주디 드레이퍼 역시 헌신적인 전형적 한국 어머니 모습을 그대로 닮았다. 첼시의 반응이 생기고 있는, 그래서 제가 엄마가 덕분에 든지, 그래서 너무 멋지게 만났을 때, 그리고 그녀가 그녀를 만났을 때, 그녀가 일어난 것 같다. 그리고 우리 모두 같은 것 같다. 제 엄마가 말할 때, 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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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첼시. 그리고, 그녀가 엄마는 해, 첼시가, 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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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첼시. 제가 사랑하는 것 같다. 맏딸의 결혼과 첫 손녀의 탄생을 누구보다 기뻐했던 어머니 혼혈 이민자로서 숱한 어려움을 겪는 동안 그녀를 버티게 한 힘은 어머니였다 그녀는 아무리 작은 사건을 맡아도 꼼꼼히 살편나 영화 한마디 할 줄 몰라 고생을 했던 어머니를 떠올리며 편견 없이 잘 듣는 것이야말로 판사로서의 일차적 책임이라 믿어왔다 if I have an Asian American woman for example come and her English is broken and she wants justice I can see them looking at me and worrying that I'm not going to hear them but once they start talking and they realize that the whole courtroom is quiet just so I can hear them then they realize maybe I'm going to get justice from this person so that that's how I think I can resolve all of the issues that I've had to deal with and I've seen my mother deal with is that I can give back now 비행기와 차로 4시간을 달려 도착한 어머니의 집 비행기와 차로 4시간을 달려 도착한 어머니의 집 어머니는 그녀를 지탱해준 버팀목이었고 맞딸인 줄리는 어머니에게 늘 힘이 되는 자랑거리였다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의 편견을 이겨내고 맞딸이 판사가 되던 날 어머니는 그 순간을 잊지 못한다 너무 너무 기쁘고 정말이지 우리 딸이 어려서 고생하고 잘 먹지도 못하고 잘 피지도 못했는데 우리 둘이 막 울었어요 네? 네, we made it. We made it. We made it. We made it. Oh, yes. We just cried because we know how hard it was from the time. You know, we were in California and the journey that we had that finally, you know, we reached that point. So, yes, we just cried for a long time. 먼 이국당에서 여섯 남매를 키워온 어머니. 현실은 늘 여의치 않았지만 어머니의 열정이 그 빈자리를 채웠다 네, 그 분이 없어서 옛날에는 정말 제 아버지가 군대에 있을 때 쫄병이었어요 그래갖고 애들 기르는데 너무너무 힘이 들어갖고 제가 가서 잣뜨리 있죠, 잣뜨리 남은 거 그거 사다가 만들어서 입혔어요 But each one of us was different. See a little white here, but I didn't have one. So we each felt like even though it was the same, it was different, you know? Because we don't want the same dress somebody else has. So she made each one of us different. 할머니가 된 어머니는 요즘도 재봉틀 앞에 앉는다 말이 통하지 않던 이국에서 일을 구하기란 쉽지 않았고 어머니는 식사도 걸은 채 온종일 재봉일을 했다 솜씨가 좋아서 가끔은 아이들이 입은 옷을 보고 옷을 만들어 달라는 이들이 찾아오기도 했다 Then I'm not gonna do it. But daddy loves that right. You have to bow you have to bow to your machine. Because if you do that you back on the others will hurt londe term, so you, are back with hurt londe term. You can start so two, three hours straight, just like this. 수천 번 반복된 작업을 하면서 남은 흔적들 여섯 남매를 키워낸 할머니의 거친 손은 손녀에게도 유산으로 전한다 한국전쟁 직후인 1953년 한국에 주둔하고 있던 흑인 미군 병사와 결혼한 어머니 하지만 보수적인 한국 사회에서 아이들에 대한 시선은 곱지 않았다 그래서 어머니는 주디가 여섯 살이 되던 해 미국행을 결정했다 손님들이 먹고 간 그릇에 음식 남은 거를 제가 다 클릭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건 저한테는 정말 홍제죠 음식이 남은 거니까 깨끗한 거는 깨끗한 대로 또 먹다 남은 거는 먹다 남은 대로 집에 갖고 와서 다 씻었어요 다 씻어서 끓여서 내가 제 양념을 해갖고 그래갖고 상에 놓고 애들을 먹었습니다 애들은 모르는데 제가 그렇게 해서 먹였어요 이민 직후 가족들은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극심한 인종차별에 시달려야 했다 미국의 백인 아이들은 한국계이자 아프리카계인 주디를 반겨주지 않았다 그녀의 머리에 불을 붙이기도 했고 때리는 일은 다반사였다 그녀의 나라의 일은 다반사였다 그녀의 나라의 나라의 나라가 하나의 나라의 나라가 Your chink and your mother's chink. You should go back to China. Who do you think you are? Why is your hair so long? You're ugly. They just kept beating me and beating me. Finally, I couldn't get up. They were kicking me with their feet in my stomach. And then finally they stopped beating me up because I couldn't move anymore. 애들이 나가서 놀다가 둘이 막 울고 들어왔어요. 추운 겨울이었어요. 그때 굉장히 추웠어요. 오바들 입고 나갔었는데. 들어오면 막 우는데 이렇게 내다보니까 애들이 이 머리 위에서 발끝까지 오짐똥, 화장지 그냥 범벅을 해갖고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내가 너무 기절을 할 정도로 이게 웬일이니까 냄새가 너무 나갖고 애들이 목욕탕에다 집어넣었어요. 누가 그랬냐고. 누가 그랬냐고. 누가 그랬는지 모른데. 이 플래그랜에서 그랬는데. 그래갖고서는 내가 얼마나 가슴을 할지. 부푼 꿈을 안고 찾은 미국 땅이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삶이 어려워 어머니는 한국에 가볼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어머니 내가 이렇게 많은 데 가서 어머니 보고 싶은데. 뵙지도 못하고 약속하고 나온다 그랬는데 돈이 없어서 못 나왔어요. 보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전화도 못했어요. 어머니 내가 잘 사는 줄 알고 계셨는데 나는 그렇게 어머니한테 못 사는 걸 얘기하기가 싫었어요. 그 무덤의 풀을 다 잘랐어요. 다 잘라면서 어머니한테 우리 아이들 잘되게 해달라고. 어머니한테 얼마나. 얼마나. 어머니는 맞다르게 의지했고 주디 역시 어머니로 인해 힘겨웠던 시간들을 버텨낼 수 있었다. 어머니는 아이들의 괴롭힘 속에서도 자신을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로 믿을 수 있게 해주는 힘이었다. 어머니가 잘 사는 부분 없어 워니가가. 어머니가. 뵙지도 못한다는 사람. 아이 뻔한다는 사람. 너가 그중에 나의 마음을 짓고 무엇인가. 죠. 아냐. Please. 고맙습니다. 나는 우선이 inventor인 것이다. 고맙습니다. 나이들. och. 고맙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당함을 겪으며 법조인이 되기로 결심했던 주디. 학비를 홀로 감당하며 법 공부를 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주디 드레이퍼가 주 법원의 판사가 된 것은 9년 전. 미주리주 최초의 교정국 여성국장과 가장 활동적인 검사를 거친 뒤였다. 검사로 일할 당시 그녀는 특히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입증해내는 데 탁월함을 보였다. 학대받은 아이들과의 깊은 공감을 통해 가능한 일이었다. 미주리주의 대법원과 식리법원에서 각각 일하고 있는 드레이퍼 판사 부부. 로스쿨 때부터 함께 공부했던 두 사람은 지금도 법의 해석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언론에 보도되는 큰 사건의 경우 판결 과정을 지켜보며 논쟁을 벌이기도 한다. 누구를 하는 거친 듯한 법원을 받았다. 좀 더 좋은 법원을 받았다. 매우 정신로서는 정신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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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의 경험에서 늘 새롭게 깨닫고 재판을 통해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다고 믿는 그녀에겐 매일매일이 도전이다. 주디 드레이프 판사가 향한 곳은 미주리주의 대법원. 심리 법원에 속해 있는 그녀는 가끔 대법원과의 공조 아래 사건 심리를 진행한다. 오늘 다룰 사건은 피고가 미주리주의 변호사 자격으로 캔사스주에서 변호 행위를 한 사건으로 명백한 불법행위다. 피고인의 고의성이 있었는가에 대해 주디 드레이프 판사가 날카롭게 질문을 던진다. 피고인의 고정 사항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의 고정 사항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의 고정 사항은 진짜 제 73% 원조사에 대해 짓는 없이 심리가 끝나면 대법관들은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는다. 토론을 거친 이후 다수결로 편결을 확정짓게 된다. 이날 토론 과정에서 주디 드레이퍼 판사의 새로운 관점이 화제가 되었다. 이 같은 관점이 있어서 그런 경쟁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면 만약에 화제는 의견을 원하거나 정치적이고 누구를 알고 계시냐, 너의 레슈메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여자들, 다른 한국인들, 다른 아시아인들에게 볼 수 있는 위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독 다양한 인종의 판사가 많은 미주리주 이는 미주리주가 1940년 미국 최초로 성과 중심의 등용체계를 채택했던 역사와 무관하지 않다 그러니 많은 조건을 받습니다 이 계획은 대리적 부족을 얻고 그녀는 1986년에 만들어진 콕하인법의 인종차별적 요소를 조사하기도 했다 덩어리 코카인을 소지했을 경우 주로 부유한 백인들이 이용하는 가루 코카인을 소지했을 때보다 100대의 형량을 더 받도록 했던 이 법은 가난한 흑인에 대한 과중한 처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 그녀는 당시 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전국의 모든 코카인 사건 판결을 검토했으며 그 결과 당시 법이 현실에서 흑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밝혀냈다 그녀의 멘토였던 타이틀몬 판사는 지금도 주디 드레이퍼 판사가 당시 했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행위에 비ца 되 Informationen 차례에 대해서 내가 그들을 하나 더 konk brit하게 기인하고 있는 learn 주가 they dass case 스킬에군은 80이라도 개정 단 한 장바구니에 대해서 다녀 자기요리의 연락을 allows этот 이cksåaces님을 지적하기 위해 그는 전국은 조금 deutschen 업라고 것라는 게 novel이었는데 다들 일단 미국에서 다word York에서 다word 이런崗 mentors군군이 판사라는 오랜 꿈을 이룬 지금. 그녀에겐 하고 싶은 일도 해야 할 일도 많다. 한국전쟁이 휴전 60주년을 맞은 올해 한국전에 참전했던 미군 용사들을 기리는 자리에 주디 드레이퍼 판사가 함께했다. 한국전쟁 직후 혼혈인으로 태어난 그녀. 한국의 명예용사로 임명되면서 참전 용사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그녀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되었다. 제 이름은 주디 드레이퍼, 한국어는 평화가, 그는 평화가 입니다. …. It's a name that my grandmother gave me as I was born right during the ceasefire there in the Korean War. And it's just so fitting that I have this blessing to come and talk to you today, because as you all know this is the 60th year since the cease-fire 미국 땅에는 그녀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평생 한국전쟁을 잊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살아가고 있다 한국과 함께 여전히 고통을 떠올려야 하는 이들 주디 드레이퍼 판사는 참전 용사들의 교류를 주도하며 아픈 기억들을 어루만져주고 있다 드디어 주디 드레이퍼 판사는 그녀를 위해 하나의 남자를 사용하는 것이다 곳에 여전히 미친발을 받았다 그곳에 바로 법을 받았다 주제 드레이오 그가 고통의 고통과 고통은 지냈을 했다 그녀를 울려하는 것이다 그녀를 가장 좋았고 규가한 주가 그녀를 말하는 것이다 그녀는 한국계 혼혈인이 미국 내 한인 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하는데도 애쓰고 있다 그녀 역시 혼혈인에 대한 차가운 시선 속에서 한때 한국을 원망하기도 했지만 부양 땅 한국은 늘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주디 드레이퍼 판서가 직접 주최한 한국계 이세들의 수필 대회가 열렸다 한국과 미국 그 어느 쪽에도 속할 수 없었던 어린 시절 일부러 한국말을 하지 않았던 것이 지금도 후회가 된다는 주디 드레이퍼 그녀는 미국 땅에서도 한국을 접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더 많길 바란다 그녀가 한국계 이세 그리고 혼혈인들과의 모임을 더 자주 가지려는 이유다 오늘 주디 드레이퍼 판서는 법원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한다 그녀는 법정에서의 판결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회가 지닌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데도 힘을 보태고 있다 그녀는 Trip צYoYoR의 베이징 시민들의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이곳은 갈 곳 없는 여성과 아이들이 머무는 곳이다 이곳에 올 때마다 주디 드레이퍼 판사는 이들 개개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문제를 풀어나갈 방법을 함께 고민한다 여자아이들과 함께 목적돼서 아니다 그리고 주 אח자리에서公원을 하러 왔습니다 주디 드레이퍼 판사는 한 끼의 식사를 제공하는 것만큼이나 자립하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중요하다고 믿는다. 그녀는 늘 자신이 살아온 얘기를 들려주는 것부터 시작한다. 그녀는 혼자 주의 respiration으로 인해가 남ait지 않네. 저에게dı 믿음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энерг입니다. 그런 게 낫아닛은? 그런데 나는 아주 더 좋은 마음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뇌프가 내 고생을 만들기게. 그녀는 그 시56에서 그녀는 게 좋습니다. 그녀는 그녀는 그것을 떨어뜨리고 싶고, 그녀는 적바로 나는 더 좋은 것입니다. 그녀는 그녀의 삶을 지의할 수 있는 것이 나라지나? 그녀는 그녀는 사실이 buenas. 그녀가 특별히 더 마음을 쓰는 것은 아이들이다. 그녀는 아이들이 주어진 환경 때문에 미래를 포기하는 일 없이 더욱 당당해지길 바란다. 그녀에게는 이별이 되는 것과의 결과를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과 함께하는 것과 함께하는 것과 함께하는 것과는 chooses. 어머니스도 옳아가가고 있는 것과 함께하는 것과 같은 것과는 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할 때가 감사드리고 있다면 그녀가 이길 바랍니다. 누군가가 믿어주고 지켜봐준다는 것 아무리 힘든 순간에도 그것은 놀라운 힘이 된다 고난과 역경을 딛고서 신념있는 판사로 우뚝 선 주디 드레이퍼 그것은 자신의 지칠 줄 모르는 노력과 헌신적인 어머니의 사랑 덕분이었다 한인 축제 때 열리는 케이팝 콘테스트는 다양한 민족이 한국 문화를 함께 즐기는 자리 올해는 주디 드레이퍼 판서가 심사위원을 맡았다 한국의 싸움에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한국인이예요 부모님은 아프리칸 아메리칸의 싸움이예요 자신이 한인임을 자부하며 살아가는 그녀 자신이 한인임을 자부하며 살아가는 그녀 아리랑의 지난 선율은 그녀에게도 큰 감동이다 하이톡 콘텐츠를 부탁드립니다 예배 하이톡 콘텐츠 생산 한국인이예요 대주민이예요 고마워 한국인들의 List 그녀는 더 이상 지난날 겪어야 했던 아픔들이 원망스럽지 않다 그 시간들이 오늘을 더 소중하게 하고 내일의 변화를 믿게 하는 힘이라는 걸 잘 알고 있다 I believe there's a Korean proverb, gojin gam le, and I believe in that, that the pain comes before the pleasure and I think that if you endure hardships in life, that life opens up and it becomes beautiful to you and you can appreciate the beautiful part of life as a result of the pain that you've gone through if you don't go through the pain, then you can't really appreciate the beauty of life so I believe in the Korean proverb, gojin gam le